형광색 경찰관 우위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. 손짓으로 애써 무언가를 설명하는 남성. 아르바이트생이 자리를 비우자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달아납니다. 강도가 출몰했다며 아르바이트생을 피신시키는 등 24살 채모 씨가 경찰 행세를 하며 현금을 훔치는 장면입니다. 운동하시니까 진짜 의미만 입고 들어갔는데 그 편지에 알바를 내더니 나이를 얻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. 해당 우위는 순천의 한 의경부대에 보급된 실제 경찰관 우위로 확인됐습니다. 최 씨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순천의 한 고물상에서 해당 우위를 훔쳤는데 의경부대에 있어야 할 우위가 왜 고물상에 있었는지 경찰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해당 고물상에서는 서너 벌의 경찰관 우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절도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최 씨를 구속하고 해당 우위의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